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한국 사람들이 둔감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래도 문인들은 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문열 선생이라든지 복걸이 선생님 같으신 분은 젊은 작가들에게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죠 그 이야기는 사유체계가 좀 체계화되어 있고 많은 독서를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문열 씨나 복걸이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쉽게 나오기 힘든 그런 소설가들입니다 복걸이 선생님이 근래에 여러분들 연세가 꽤 드셨을 건데 계속해서 펴내고 있는 것이 중국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중국의 평창에 대한 전략 한국 일본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게 지식발전소에서 나온 중국의 평창에 대한 전략이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한반도에 들이온 중국의 그림자 이 책이 한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나왔죠 중국 문제 그런데 마침 오늘 이게 조선족이 쓴 그런 경고 편지에 더해가지고 복걸 선생이 쓴 글이 나와 있더군요 중국의 침투입니다 다음에는 침략이 되겠죠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중국의 침투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특질을 파악하고 진지하게 대체해야 된다 중국 침투의 가장 두드리는 특징은 전방위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침투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체적인 국가는 언론의 자유가 없고 체제가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속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가 전략이 10년 20년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시를 통해서 친중 정치인들을 만들고 그리고 미인계를 쓸 수 있고 뇌물을 매기고 해가지고 완전히 국가의 지배층들을 다 자기 소화에 둘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개방된 나라고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정권이 4, 5년 터로 계삭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특계를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취약합니다 이렇게 이런 전쟁에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는 중국은 한국을 복속화시키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중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을 속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같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뭡니까 동조하거나 부역하는 정치 세력들이 반드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 세력들은 대부분 어떤 여러분들 도구나 수단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선거 결과를 장악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중국에다가 대한민국에 진상을 하겠죠 노골적으로 진상하지 않고 중국이 원하는 정책을 뭡니까 내정에서 반영시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민정책만 조금 바꾸더라도 완전히 뭡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홍명표님 말씀처럼 예전에 브레진스키가 한국을 반일감정 때문에 중국으로 기울거려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듯 합니다 아마 미국의 조야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중국에 복속화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 안 하지만 다 염두에 두고 있겠죠 중국이 침투하지 않는 분야가 없는 겁니다 저처럼 그렇게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참기가 힘들죠 이런 나라가 기울어가는 과정을 보면 자식들이 뭡니까 중국의 속구가 된 상황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중국은 다른 나라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어떤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 왜 자기들 문제만 잘하지 왜 우리한테 자꾸 괴롭히느냐 그게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뭐죠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또 국제정치의 논리니까 특히 미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우리 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훌쩍 넘어선다 댓글이 그렇게 성행하는데 댓글 조작을 우리 스스로가 막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는 일조차도 대한민국이 현재 국회의원 어석수를 보게 되면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다 반대하겠죠 그러니 나라가 절반 정도는 다 넘어간 겁니다 나는 이문열 선생이나 복걸 선생처럼 그런 소설가적인 그런 통찰력이나 이런 관점을 보지 않지만 그래서 저도 비교적 세상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보이기 때문에 썬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부등을 치지 않으면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특히 근래에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하고 영속화하기 위해서 중국과 여러분 결탁해 가지고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중국이 원하는 정책을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타결을 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방송에서 또 중국의 비판적인 걸 하면 항상 노란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일체 다루지 말라는 거죠 우리 사립대학의 다수가 중국 유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데 뭐 다 넘어간 거죠 공자학원들은 주로 그런 대학에 설치된다 자식들하고 지금은 노년이 길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50대면 4, 50년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수명이 늘어나는 걸 보게 되면 60대 같으면 3, 40년을 더 살 거고 그러니까 자식의 세대만 겪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당대 모든 걸 다 경험하면서 여러분 살 겁니다 중국의 침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속성이다 중국은 전체주의 사회인지라 정권교체가 없고 언론 자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 옮길 수 있다 자인이 중국의 침투는 장기적인 개갈에 끈질기게 수행된다 정권들이 단기적 업적에 매달린 자유사회는 이 점에서 열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뭡니까 미국의 조야의 친중인사들을 포진하기 위해서 미인계도 쓰고 돈을 매기고 이런 것이 10년 20년 계속 축적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손보기 좋겠습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안보라든지 그런 정보기관 기능도 너무 취약이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 침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유사회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속적으로 특정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우리 사회는 중국의 집중적 침투를 받는다 그러나 상주 중국 동포가 100만 가까이 되는 상황은 깔끔한 방책이나 매끄러운 대응을 어렵게 한다 걱정스럽게도 우리는 이 위협에 너무 둔감하다 나는 다른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의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선구를 가지고 이러면 저놈들이 조금 먹었다고 치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심장한 사람이 다 쓴 겁니다 실은 우리 스스로 중국의 침투로를 열어준다 2020년 4.15 총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많은 중국인을 개표종사자로 고용했다 이 회기 망측한 행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내놓은 해명은 더욱 회기하다 외국인을 쓰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 처음부터 중국인들을 쓰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이게 4.15 총선이 일어난 거잖습니까 한국의 일부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중국에 갖다 바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선거관리를 장악한 자들이 갖다 바칠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정치 세력들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자체로 심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뢰팟인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길이기도 하다 마지막 문장은 지금 언론 환경에서 복구일 선생이 이런 맨 문장을 써주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다 그냥 대가리 쳐박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가 안 했으면 자기 새끼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데 자기 노후가 중국의 속국화가 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복구일 선생이 마지막에 몇 문장 선거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한 한 겁니다 실은 우리 스스로 중국의 침투를 열어줬고 2020년 4.15 총선 선거 관리 위원한 중국인들을 뭐죠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요원으로 활용했다 기가 찬 겁니다 한국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배층들이 항상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가문의 영광과 일파의 영광을 여러분들 추구했던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조선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사람은 드물고 조선 사람이 우글우글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티즌 시민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실은 우리 스스로 중국의 침투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들이 여러분들 흐리멍텅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가장이 돼가지고 젊은 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식소를 이끌고 가끔 여러분들 집사람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오는데 당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구비구비마다 지레밭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용케 벗어나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한 개인이 여러분들 부모스날 떠나가지고 가정을 읽어도 몇십 년 전 그것을 건승하는 것이 어려운데 국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내부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부의 적들이 좌파 정권을 여러분들 다시 또 탈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 못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린다 이렇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지금 정권을 장악한 운 좋게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지금 자세나 정신 자세나 문제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권력을 그들이 가질 겁니다 왜 그들은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거가 끝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선거를 장악당하게 되면 홍콩 보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뭘 만집니까 선거법을 개정해가 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면 중국 공상당이 여러분 문정권 말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쓸 수가 없잖아요 통신 감청하죠 위치 추적하죠 그거를 경험하고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죽었다 여러분 죽어도 뭡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 사냐 못 사냐 저도 이런 세상이 올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4.15 총선을 다루기 전에는 고작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이 포퓰리즘 정도였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제 가볼 때는 약과입니다 체제가 전복되는 위기입니다 선거를 장악당한 것은 선거가 장악이 돼가지고 표도독질이 일상화가 돼서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권력 좋아 띵호와 권력 좋아 띵호와 밖에 안 하는 겁니다 권력 맛있어 띵호와 권력 맛있어 띵호와 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체제를 어떻게 지키고 권력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다 다음에 여러분들 인기 마치거나 인기 전에 뭐죠 다 감방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여러분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저는 가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기에는 참 기가 찹니다 왜 기가 차냐 그 나라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유럽에서 뭔가 고생을 해가지고 지혜가 있었던지 오십 개 나라로 그냥 쪼개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 권력이 중앙집중적인 모든 권력을 여러분들 다 못 가지던 권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키가 찬 겁니다 그 여러분들 분할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히 뭐죠 번영할 수가 있겠죠 다른 나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중앙집중화가 되면은 권력을 지어 튼 자들이 다 먼저 국민들을 옥죄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